아두켄 아두켄 던져보세요 25일 던져 한번 던져봐요 25일 7시 넘어선 고객님 여기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 저 왜 안 들어오는거야 저 아시죠 오리켄 우리 자나 개구리 형님보다 나이 한살 어린 74살이에요 2년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정도로 투방을 자던지 그 자나 요양을 잘했어요 처음에 올 땐 저 아저씨 존나 건방져가지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지금은 저 말이라면 저 진짜로 고맙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그도 야 74세 저렇게 머리도 한 저 아시가 우리 원 저마나 개구리 형님이 3에선이면 저 아시는 5에선이에요 그도 고성거진에서 두 분이 진짜 고령자께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야 맞죠 들었을까요 야 형님 제가 봤을 때는 이 밖에 고기가 바깥으로 굉장히 많아요 오 오 뭐야 우와 우와 잡아 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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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 야 저기 한 번 한 번 들어갔습니다 야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들어갔죠 야 74세 어르신네가 고성거진 고성거진 자산천에서 실시간 5월 25일 7시 이상 내가지고 생겼습니다 자 내일 영상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와 저 놈인데 진짜 장난해다 75세월 70세월 하는거 딱 차이요 야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 먼지였습니다